에이치엠 메타닉 칼라강판은 총 5가지 컬러가 있는데 검정, 차콜, 밤새, 적새, 쑥새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제일 헷갈려 하시는 색깔이 차콜이랑 브라운인데 밤새는 밝은 갈색 색상이고 차콜 색깔은 검정하고 진색 사이에 살짝 레드가 들어간 컬러예요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되는 컬러입니다 칼라강판 5가지 컬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칼라강판 5인가 펜틈이